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과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100에 90명 이상은 수학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수학은 어려운 과목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 빠르게 풀어야 한다 등등 엄청나게 많겠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수학 성적이 잘 안오르는 이유는 결국에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조건도 너무 많고 또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그걸 알기 쉽게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스포츠와 수학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나 수학이나 둘 다 기본기가 매우 중요할 텐데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도 좋고 또 근력도 좋아야 되겠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도 개념을 잘 이해하고 기초가 잘 쌓아져 있어야 되겠어요. 하지만 그것만 만족한다고 둘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포츠 선수라면 자기가 하는 종목에 대한 기술이 있겠죠. 수학 같은 경우도 이것만 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본기 하나는 기술. 그래서 기본기와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기본기를 다룰 때는 공부를 하는 거고 기술을 다룰 때는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수업과 완벽한 관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수업과 완벽한 관리만 우리가 만족한다면 성적은 이제 올라갈 텐데 이 두 개는 이제 어떤 내용일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준별 수업이 필요합니다. 천명의 학생이 있으면 천명의 수준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성적의 학생이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모든 측면에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학생 개인에 맞는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한 이건 일시적으로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수준 파악을 통해서 수업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개념이 쌓이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져서 아무리 노력을 부어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기본적으로 고등 수학을 격파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당연히 강사의 강의력이겠죠. 아무리 위에 두 개 조건을 만족해도 강사가 강의력과 전달력이 부족하다면 또는 위 두 조건을 잘 해내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면 좋은 수업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만족했을 때 좋은 수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완벽한 관리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소통이에요. 과외는 학생, 선생님, 부모님으로 이루어진 한 팀이기 때문에 이 한 팀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다 보면 학생의 숙제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막힌 부분까지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녹화 강의 영상 제공이에요. 학생이 아무리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배웠던 내용을 기억을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녹화 강의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녹화 강의는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겠죠. 세 번째는 정기적인 테스트인데 이걸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학생의 성취도 파악 말고도 이제 학생 약점을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시험 기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수준별 수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학생 수준을 강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과 수학을 잘하는 법이 궁금하다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